이 게임을 시작하는 중 이 게임을 시작하는 중 이 게임을 시작하는 중 이 게임을 시작하는 중 어..이걸 뽑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빌드업 좀 하려고 했더만.. 그쵸? 어? 너냐? 진짜 먹을거 없거든? 지다 F*** 근데 당인실력이면 셀 1300은 갈 것 같은데 트라이 안하시나요? 제대로 된 시즌 오면 하실 예정? 딱히 뭐..존스트라이 같은거는 할 예정이 없습니다 오? 일단 먹고 생각하자 18식 조로 테스트 슛! 어? 베이베이가 결국엔 요술사네 아 나 요술사 진짜 아..쟤가 원래 메이지의 대가거든요? 어..내가 진짜 메이지의 대가인데 메이지가 진짜 구려 아 신드라 왜이렇게 잘 나와? 어..뭐야? 너였어? 아..너무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데 먹어야지 삼코집결 슛 아니 뻑 아니 배배기 하나가 안나와? 맏돌이야 평평궁이라 이미 어? 암사딘? 돌았지 이새끼야 공원줄 아나 어? 맛있는거가 이게 제일 맛있지 갈리오랑 백배 찾아내겠는데 블루가 스탯이 좀 흐려서 블루가 스탯이 좀 흐려서 집어만 드죠 모데네 근데 쇼진블루가 의미가 좀 덜함께 차피 히라나라 평평궁이거든 앞머리 왜이러냐고 왜이러냐고 소가 헬고 갔어 자고있는데 쎄긴 하다 지금 피가 애매해가지고 프리즘이었느냐고 32명은 진짜 애매한 피거든 난사는 지리긴 하네 마나 2월 패치때문에 이게 확실히 손해를 덜 버리잖아 요건 맞고 오우 모렐로 하나 쓸까요? 음 모렐로 하나 쓸까요? 한턴만 안쓸네 대가오마하게 왜냐면 재조전기 기대값 때문에 아니 베이가 디피스 돌았는데요 아 히라나라에다가 블루즈니까 원래는 마나가 10손해거든요 근데 이게 마나 2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궁궁이 나가버리네 그쵸 라나웨이? 굿심까지도 그냥 맞돌인데? 가자 어디 그냥 거렁뱅이 베이가라 국가 권력급 베이가라 느낌이 다르죠 DPS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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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슈발 싸가지없는 베이가 새끼야 그냥 쓰읍 수준의 차이가 이거 미친놈이잖아 어 레전드베이가 궁 한번도 안씁니다 에? 말로 안해 시발 이거 먹자고 저거 한건 아닌데? 아니 어 뭐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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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슛 팔엽지가 항상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거 마나 락을 풀면 이렇게 돼 DPS가 다르잖아 DPS가 다르잖아 DPS가 다르잖아 DPS가 다르잖아 DPS가 다르잖아 DP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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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슈발 다르잖아 레벨가 베이가 평공은 진짜 지렸죠 DPS 보법이 달라 그냥 보법이 다름 아니 베이가 그냥 신선이야 암그래도 지금 베이가 삼성 다시 버프해줬는데 수준이 다르잖아 저거죠 스택팅 먼저 아 레드된다 나이스 나이스 그냥 신이지 이거 지금 프리즘 연애입니다 프리즘 연애에요 연애인데 요정도 파워가 나온다는거야 어 처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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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발이 있네 용발 없었으면 그냥 바로 죽었는데 순삭이 되겠죠 피오라까지 죽었으면 돼 지금 나이스 광역치감 들어갖고 끝났다 이러면 어 디피스가 달라서 피오라, 그앤, 카르마 다 녹여 우리는 급이 다르긴 하죠 다른 차원의 베이가야 수준 다르지 보호술사랑 저거 먹으면 좋으니까 깍오일 주는거보다 이거 하는게 나을 것 같아 요술사랑 보호술사 있으면 좋아서 아 이거 하면 애들 뭐 먹고 살지? 일단은 갈게요 탐켄치 2성이랑 모르가나 2성이랑 뜨는거 쓸게요 아 그냥 처럼까지 달린다 답이 없다 그냥 답이 없어 처형기까지 있으니까 어 어 안돼 안돼 징삼이네 상대 징삼이 6달이거든 수준이 다르죠 어 너무 강해서 미안 어 팔우치가 너무 강해서 미안 너무 강해서 미안한 친구한테 미안해 내가 너무 더 강해서 아 진짜 미안해 응 그나마 저의 적수가 되는건 생선대가리 바루스 왜냐면 웨투가 있어가지고 베이가가 단일 타겟이 이게 단점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불리해 근데 일반 베이가면 불리한데 확실한건 8협진행 그냥 평궁 베이가잖아 그냥 궁 난사 관려가지고 웨투한테 카운터가 안당하긴해요 사실상 그냥 난사야 이새끼는 그냥 난사야 DPS 이렇게 바른 베이간 처음 보죠 어 요즘은 요술 메타는 아니에요 사실 요렇게 이제 약간 고대 마법술 같은거 이제 끌고 와야지 겨우 쓸 수 있는 느낌 음 야 비싼 짓으로 한번 써볼까 갈리오 네이놈 이럴 줄 알았다 통수칠 줄 알았다 아 와 DPS 또라이급이긴하다 아 근데 생대바러스 개사기긴하네 어휴 까비 요거는 백스 삼성이어도 불리할 수도 있겠다 딜라인부터 저거 저 친구야 아 이거 좋은거 같아요 체력 80보다는 피량이 난거 같고 쓸 수 있는걸 써주자고 요술까지 넘겨주는거는 이성 찍히면 흠 요치치 구려 진짜 거품이 좀 있어요 얘 궁모션이 안좋아서 두번쓸 때 아니 사실 좋긴한데 두번 쓰면 좋은데 두번 못써서 그래요 이성이어야지 넘겨주는거죠 오오? 아니 아니 여기 딱 이기고 멋있게 딱 주술로 여기 마무리하는 그림이었는데 까비워 DPS가 다르긴하지 예 말했잖아 요술자 구리다고 어 요술자 좀 구려 오오오